자자잔 오늘의 룩 진짜 오랜만에 서울로 놀러가요 요 근래 바빠가지고 계속 집에서 작업만 하다가 드디어 서울로 놀러가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거든요 근데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지 하여튼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상경에 웨이팅을 걸어놨어요 이제 우리 뭐해? 우리 뭐할까? 저희는 웨이팅을 걸어놓고 일단 다음 목적지 르세라핌 팝업에 웨이팅을 또 걸어놓을 겁니다 밥 먹고서 딱 보면 볼 수 있게 그치? 예스 고고! 예스 고고! 어 여기 픽단 있다가 찍자 뭔데? 여기 이쁘대 어 진짜? 어 짜잔 르세라핌 팝업은 456분을 기다려야 돼요 456분이면 얼마나 하지? 짜자잔 근데 문제는 그때 가면 케이크가 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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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박넷난 쌈밥은 무조건 시키고 그리고 새우 감자전 어 짜잔 된점뉴 새우전? 새우 감자전 아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떻게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났을까? 잘 먹겠습니다 한 입에 왕이어야 돼? 맛있다 맛있다 야 별명 다 맞았어 근데 이거 옛날에 감자전이 쓰지 않는데? 난 이거 되게 바자 같아 그치? 이거 엄마 아까랑 안 좋아해 뭐 할 거야? 이거 해 진짜 콜라로 이래?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 사진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요? 게임샷 짜잔 우와 이거 프레임이 일단 진짜 너무 이뻐 그치? 응 디뮤지엄에 왔어요 어 디뮤지엄에 왔어요 비물 흘리는 사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나 이런 거 너무 귀여워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저거 되게 진짜 같지 않아? 이거? 응 꽂혔다 녹색색 짜자잔 요새 진짜 컬러풀한 거에 엄청나게 꽂혀있어 이거 수세미? 몹시 귀엽지? 오 꽂혔게 하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이쁜데? 쿠키 먹을래 요새 약과 쿠키가 핫한 거 알지? 약과 쿠키 짜라란 먹고 싶을게 짜자잔 짜자잔 어우 야 단내가 여기서부터 나 그치? 어 장난 아니야 어 고마워요 근데 이거 입걸에 엄청 깰 것 같아 이거 진짜 맛나게 아메리카노 하하하 가글까지 하하하하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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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냐 맛있어? 달아? 맛있어? 응 아이씨 너 나랑 선물이 아니야? 이거 식사 맛있으면 느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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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살겠어 쿠키는 마실래? 응 음 음 제가 어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 있는데 되게 이런 느낌의 감성 식당이었어 응 뭔가 느낌이 또 엄청 차려올 것이고 응 약간 소개팅 느낌인데 의자가 2만 원인데 책상이 한 2만 원인 거야 응 그래가지고 식당인데 응 메뉴판을 모르는데 혼자 가져가니까 이렇게 마주하고 먹는데 이렇게 해서 둘이 다 이럴 사람 바보는 뚜둥 이거 무슨 컷인 줄 알아? 응 한 개만 시킬 걸 것 하하하하하 짜잔 하핰 아 얘가 되게 따뜻해 짜잔머리인줄 하하하하 이것도 비누? 빡비눈인가 봐 야 이것도 이걸로 지울 수도 있겠다 그치? 설마 이것도 비누? 하하하하하하 혹시 이것도 비누? 이거 언제 다 비누?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사탕 같지 않아? 멜팅이에요 멜팅 이거 내리고 있으세요 멜팅 이게 근데 조명 때문에 더워서 그런 거? 너 진짜 근데 무의미하게 찍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멜팅 도토리 bracken 여기는 사마에서 하는 하우빈이다 짜잔 저는 트와일라잇이 나왔고 이건면 캣커스 캣커스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지? 하여튼 선인장이라도 선인장이라 선인장이라 저는 트와일라잇이 나왔습니다 짜잔 여기서 자기가 나온 향을 맡아볼 수가 있어요 짜잔 하나씩 뽑아주시겠어요? 이제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아쉽게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정말 높지 않네요. 근데 여기 체험준이 되게 잘 되니까, 그치? 여기서 색깔을 찾아서 이렇게 방을 꾸미는 거예요. 짜자잔, 저의 공간입니다. 짜잔, 너무 상큼해. 네, 한참을 기다리면서 팝업을 돌다가 드디어 느세라핀 팝업을 보러 왔습니다. 어우, 시끄러워. 진짜 오늘 팝업 투어예요, 거의. 지금은 3시 반인데, 우리 11시 반부터 기다렸어. 미쳤다. 야, 4시간 기다렸어, 그럼 거의. 근데 여러분, 글쎄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입장 예약할 때 한 명씩 각각 예약해야 되는데 똥바보같이 저희는 글씨를 제대로 안 읽고 한 명만 예약을 해버렸답니다. 아, 5시 반. 짜잔. 팽고리. 짜잔. 우와. 우와, 10시 반? 우와, 예쁘다 이거. 우와, 예쁘다. 어, 이런 옷도. 짜잔. 좋겠습니다. 짜잔. 요게 하고 싶었어. 짜잔. 우와. 우와. 우와, 귀엽다. 멋있다. 컨셉 제대로 해봐. 짜잔. 이거 뭐야? 어, 이거 은채 케이크다. 짜잔. 진짜 너무 무서워. 으아. 깜찍해. 파티 너무 많이 와요. 아, 진짜 겨우 들어왔어. 이거 멋있다. 이거 찍어. 짜잔. 짜잔. 이게 요번에. 요번에 저번거래. 아, 이쁘다. 우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쉐이 너무 예뻐.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랑 이건데? 좋아, 좋아, 좋아. 안 예쁘다. 네. 야, 너무 아쉽다. 색깔이 안 나오는데, 그치? 야, 핸드폰으로 찍어야 잘 나온 거야. 짜자잔. 짜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예뻐. 근데 이거 되게 무거워. 아, 진짜? 오, 이쁘다. 여기 태가 너무 예쁘다. 짜잔. 짜잔.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열어보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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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야, 뒤에서부터 몰골이 아주 추운데. 몰골이 추워져. 짜잔. 짜잔. 아, 근데 좀 녹았나 보다. 어, 그러니까. 단단할 때 먹었어야 됐는데. 비주얼 몰골. 우리가 제일 안 좋은 비주얼로 먹는 거 아니야? 수무지 같다고. 저기 몰골인 거 같아. 맛있어. 무화과가 진짜 맛있다. 무화과가 맛있어. 나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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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진짜 기대 이상해. 괜찮지? 응. 야, 케이크가 딱 좋다, 야. 그쵸. 진짜. 큰 거 보다. 야, 이거 입도 별로 안 까매져. 입 꼬리가 살짝 까매지네. 아, 살짝 까매지네. 아빠도 살짝 까매지네. 엄마는 혀가 까매졌어. 진짜요? 진짜. 어? 그럼 아빠한테는 아이테도. 알게 되네? 흘려볼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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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